안녕하세요. 위텍스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금융기관 요청 세트 시리즈 번외편으로 위텍스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요청 3종 세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번외편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있는데요. 위에 세 가지는 세무사 사무실에 홈텍스 수임동이 되어 있으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안타깝게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납세자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아니면 위텍스에서 발급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란 납세증명서라고도 하는데요. 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된 지방세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출받을 때 등 여러 경우에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위텍스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발급받기 전에 먼저 로그인하기 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납증명서를 출력할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텍스에 공인인증서를 로그인을 하시고요. 납부 결과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데 이 중에서 지방세에서 지방세 납부 증명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납세증명서를 누르시면 됩니다.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시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 목적과 기타 목적은 사실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하고 법인번호 지자를 포함할 건지 말 건지는 서류를 요청하는 기간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납세증명서를 출력을 누릅니다. 증명서 발급 화면이 나타나면 인쇄하기를 누릅니다. 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납세자 기본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명서 사용 목적 그리고 체납없음을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해당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 완납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0일이라고 합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봤는데요. 평소에 납세자분들께서 이것도 좀 헷갈려 하셔가지고 발급받아 봤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보시면 세목이 나와 있는데 뭐 재산세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부가연월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부가유형, 세액, 언제 납부했는지까지 적혀 있네요. 그 다음 제일 밑에 보시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두 서식이 확실히 다르죠?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요. 국세 완납증명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홈택세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위택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에는 어떤 세금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세금을 미납하지 않았다는 게 지방세 완납증명서입니다. 지금까지 위택세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택세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